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통증을 없애고 원기 회복에 좋은 배풍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풍등은 까마중하고 비슷한 열매를 가진 덩굴성 단연초로 열매가 빨갛게 있지만 까마중은 열매가 검게 있는게 큰 차이입니다. 이 식물은 풍을 잘 물리친다고 해서 배풍등이라 불리게 되었고 각종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부지방에 서식하고 전국산지의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현재는 관상용으로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풀처럼 보이지만 점점 덩굴이 형성되면서 3-4미터까지 줄기를 뻗쳐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종인 잎이 갈라지지가 않고 줄기에 털이 없는 것을 왕배풍등이라고 하며 이것은 제주도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재명은 백영과 백초 백모 등을 사용하고 맛은 쓰고달며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콩팥과 간 담낭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밝혀진 효능만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만병을 다스리는데 긴요하게 쓰입니다. 한방에서 배풍등은 잎과 열매 뿌리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습한 기운과 풍을 잘 다스려서 관절념으로 몹시 아프거나 만성편두통에 쓰입니다. 또한 중풍으로 인한 뇌졸중과 반신불수, 척수신경 손상을 받아 양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못 움직이는 증상의 처방약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전초와 덜 익은 열매에는 유독성 식물인 솔라닌과 둘카마린이라는 비교적 강한 독성분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배풍등은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어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진균작용과 해열작용, 진통작용, 지혈작용, 생체방어기능, 항체명성, 대장균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풍습성 관절통과 류머티스, 초기왕달 항암호과 신염수종, 담낭염, 황달염, 까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풍등 전초로 간염 환자 31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자각증상이 소실되면서 23명이 정상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도 강기능이 차츰 정상으로 호전이 되어 모두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배풍등 주사액은 황달을 물리치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티모르 혼탁과 아연 혼탁을 정화시키는 효과는 약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배풍등은 암세포 임상시험 결과에서 4종류의 암세포에 대해 모두 가장 높은 증식억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유방암 간암세포에 대해서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으며, 암세포 사멸 및 전의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중국 상하이에서는 배풍등을 전통적으로 항종양작용을 목적으로 암을 해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며, 자궁경부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암치료에는 열매와 뿌리를 다려서 먹으면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뿌리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와 감초를 꼭 넣고 물에 다려야만 중화 및 해독작용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회씩 식사전 30분 전에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과거 성기능장애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풍등은 스테로이드계 사포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남성 호르몬 증가와 발기부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력 강화에는 잘 익은 열매로 술을 담궈서 먹으면 방광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작용이 강해서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열매는 독성이 매우 강함으로 꼭 익은 열매만 술로 담그시켜야 하고, 올해 담금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아서 약재로만 조금 말려두었습니다. 그 밖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배상포진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으며, 종기나 무좀 등의 피부병을 제거할 때도 쓰입니다. 옛고서에는 눈이 침침한 증상과 바람을 많이 맞으면 눈물이 나는 병, 눈이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백내장에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풍 등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며, 전초는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1,2주 정도 장기간 말리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의 대초와 감초를 넣고 물로 반 정도의 양이 되도록 다려서 복용하면 되고, 고제혈증에는 산사혈매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과 악성종기 습진 등의 피부질 안에는 생잎을 잘게 즉지어서 환부에 부시면 되고, 물에 다려서 그액으로 씻기도 합니다. 배풍 등은 성질이 차고 몇 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가 쇠하거나 습열이 없는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현기증과 구토, 호흡장애, 경련의식불명 동공확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전신성쇄약과 마비증상을 가져와 사망할 수도 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